티모니 입냄새 나냐고 하는데 티모니는 입에서 달콤한 향이 나요. 달콤한 초콜릿 향. 이 티모니 혓바닥 봐봐. 고양이랑 똑같아. 잘 봐봐. 얘 혓바늘 있다. 보여? 여러분 안녕. 다이 피아노치니 다이가 치는 거예요, 여러분. 다이는 피아니스트 될 수도 있어. 지금 풍바는 다이 지켜주고 있네. 다이 지킴이 제명 있네, 제말이. 야, 풍바야 근데 좋아, 거기? 컨션이 꺼질 수도 있어. 숨 죽을 수도 있어. 좀 그런데, 풍과는? 이리 와. 이리 와. 음식, 샌 찍어서 보여줘요. 티모니 지금. 티모니 지금 이러고 있어. 강태 지금 가위에 살짝 베였다고. 지금. 나 성 다쳤어요, 여러분. 그런데 조심성이 너무 없어, 이런데 지금. 내가 어릴 때 여기 딱지 이런 거 자르면 한 3, 4일 딱지가 사라졌거든. 그런데 나 요즘 다치잖아. 이거 일주일도 넘게 가. 나 이제 큰일 났어. 나 진짜 늙었나 봐. 늙어서 그렇다고 아는데, 뒤에서 키우 키우 부칠 필요는 없잖아. 말을 부르시래. 머리를 언제 밀지? 나 빨리 머리 밀고 싶은데. 아니, 짧게 말고, 짧게 말고. 빡빡들어 밀어야지. 빡빡 밀어주게. 베네미 형 원래 사건 아니야? 애들 답답할까 봐 미는 거래. 그러니까, 머리 말리기 힘들잖아. 뭐가 머리 말리기 힘들어. 굳이 밀 필요가 없잖아. 그래? 근데 진짜 우리 집이 숱이 많거든? 그래서 다행이다. 강태 쪽만 안 되는 거 아니야? 나 집 많아, 진짜. 너 숱이 많다고? 나 숱 많은데 무슨 소리야? 15살인데 베네모리가 아직도 있어. 말같은데 18년기였으면 지금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겠다. 사람 빙구로 하네, 이 사람이 진짜. 강태 아이스크림 먹어. 무슨 아이스크림? 너 사볼까? 오, 나 먹고 싶어. 우리 가족 사지 말아야지. 어떻게 보면 이 팀이랑 같이. 안녕. 안녕. 강태야, 너 손가락 아프다면서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해? 어, 손가락 뽑고 있잖아. 안 보여? 닫힌 손가락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안 보여? 전갈도 먹고 뱀도 잡아 먹어요. 포도당 맞은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? 이거 아이스크림 먹으면? 팀원이 칭찬 한 번 갈까? 우리 미어캣이 아기를 물까요? 안 물까요? 처음에는 좀 불안했단 말이야. 당연히 불안하지. 지금도 불안하긴 한데 팀원이 다행 쪽으로 근처 가기만 하면 여기서 이 팀원! 이런단 말이야. 그럼 CCTV로 보잖아. 이 팀원. 나 밖에서 놀래서 막 쳐다보고 있고 자꾸 이런단 말이야. 팀원이 입 냄새 나냐고 하는데 팀원이는 입에서 달콤한 향이 나요. 달콤한 초콜릿 향? 응. 미러미 속이 달달한가 봐. 이 팀원 혓바닥 봐봐. 고양이랑 똑같아. 잘 봐봐. 얘 이 혓바늘 있다. 보여? 얘 진짜 신기해. 여러분들이 미역기 혓바닥 얹어볼 거야. 못 봐, 이거. 입선장도 봐. 되게 예쁘게 생겼어, 얘. 앞니, 아랫니에도 봐. 근데 야생 미역캣이 좀 무섭대. 한 번 좀 해봅시다. 꽁꽁꽁. 다행이 기저귀 좀 가자. 하나. 다행이 기저귀 갈아볼게요. 봐봐, 다행이 지금 기저귀 갈아주니까 안 울잖아. 다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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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저귀 갈아주니까 안 울잖아. 누가 떨어진 거야? 핑크야, 시커만 애야. 지금 우리 번지 죽을 뻔했잖아, 번지 지금. 어? 응. 다행이 기저귀. 다행이 기저귀. 다행이 기저귀. 다행이 기저귀. 다행이 기저귀. 다행이 기저귀. 아, 나 진짜 미치겠어. 미치겠어. 이두이 너 왜 그러냐. 여러분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. 켤게요, 여러분. 여러분, 오늘은 여기까지. 유바. 다행이 기저귀. 다행이 기저귀. 잠시만요. 내게 인프제인가? 인프제라고 하죠. 이게 공감 능력이 진짜 뛰어난 거야.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러지? 이런 게 딱 보잖아. 어, 맞아. 난 이래. 이게 나와. 신기해. 그렇지. 모르겠어. 쓸만 없는 거.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야, 그래? 인생에 도우면 되는 거야, 그래? 또 싸우려고. 돈 좋아, 그거 하면? MBTI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싸우려고. 다 좋아해. 10명 중에 9명은 좋아해. 진짜 MBTI를 좋아해? 맞아, 어느 정도가. 맞아, 어느 정도가.